여러분 힘들죠? 힘들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이에 사단의 음모는 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해서도 망하게 하고 우리를 다른데 정신 팔리게 해가지고도 망하게 하고 우리를 고난 중에 처하게 해가지고도 망하게 합니다. 어쨌든 사탄은 결론이 망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형통한 형통한 중에서도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어찌됐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원수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실의 문제에 몰입되어 있는 이 시간에 사단은 무서운 음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을 활용하여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도 죄송한 것이 주님 앞에 죄송한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죄송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어떤 위기를 오늘 느끼고 있냐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겠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지금 말로만 안 된다. 그건 나쁜 법이다. 큰일 난다만 하고 있지. 당장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그것 때문에 이걸 1순위로 생각을 못 해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서 이탈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있지 차별금지법은 좀 먼 문제로 느껴져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하와이에서 광략교회를 지금 이끌고 있는 한명덕 목사님이 정말로 피를 토하면서 호소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감리교 소속입니다. 하와이가 미국령이기 때문에 미국 감리교 감독이 레즈비언이 됐습니다. 그걸 기가 막히게 여겨서 감리교회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멀쩡한 교회에 다 뺏겼습니다. 그의 월급이 봉쇄당했고 연금이 다 뺏겼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도 뺏겼고 사택에서도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명덕 목사님이 이번 주 오늘 금요일마다 지금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강의가 지금 진행돼요. 이러면 그거 좀 들어보셔야 돼요. 저희 교회 채널을 일부러 빌려줬어요. 우리 구독자들이 좀 보라고. 관심들이 없어요. 관심들이. 5년 후에는 어떨까?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결혼하는 자매 형제들에게 애를 낳아라. 그렇게 권면하면서도 한편으로 애 낳아서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지. 먹이고 학교 교육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서 승리할 수 있게 할까? 이런 고민도 현실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별것도 아닌데 자꾸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심각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척척척 지내려고 있다. 물론 택한자는 구원 받습니다. 택한자는 어떻게든지 들림 받아요. 그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걱정이 되는 거죠. 주제를 없지만.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인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언제부터인가요?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쉽게 생각하는 풍토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쉽게 생각하는. 지금 우리도 그런 것에 미혹된 사람도 꽤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어? 그렇지. 평소에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부안외동 해가지고 남이 그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그런 거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쉽게 교회를 만만하게 그리고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신학 쩍쩍 어쩌고 하면서 교회가 성전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건물이야. 성도들의 모임이 진정한 교회야. 말은 그럴듯한데 현실과 멀어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주장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교회가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치 교회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처럼 교회는 악이다. 교회는 완전히 지금 타락했고 썩었고 그런 교회를 다닐 바에는 안 다니는 게 낫다. 오히려 교회가 있으므로 우리 신앙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이런 생각들 급진적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뉘앙스 이런 분위기 여러분들이 지금 언론이나 어떤 책이나 어떤 목회자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물들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맞아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나도 그렇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지금 이렇게 막 막 막 지나가지요 지금 그런 시점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하루에 눈을 떠서 시작할 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 어느 성도들이 힘들어 한다든지 또 내 개인적인 어떤 고통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사실은 먼저 팍 생각이 나겠죠. 눈 뜨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없을 경우 혹은 그런 것들을 내가 묻어놨고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던져버린 다음에 내 것이 아니다. 딱 정리해버린 다음에 대부분의 대부분의 하루에 눈 떠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새벽 기도 올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저만 그러겠어요. 믿는 자들 다 그러게 하겠죠.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제가 하루 중에 뭘 많이 생각하냐면 영혼을 생각합니다. 영혼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우리 성도 저분은 어쩌서 믿음이 이렇게 안전할까 저분은 어쩔까 이런 거 이제 겉에 보이는 거 재산이 어쩐다 병이 들었다 그거 말고 영혼 구원의 문제 내 구원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성도들의 영혼 문제 우리 형제 고륙 친척들의 영혼의 문제 그런 거 있잖아요. 모친이 생각이 나면 전화하려다가 문득 생각하는 게 우리 어머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영혼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간에 직장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직장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 하나님과 영혼과 교회 이것은 내 필생의 생각을 떠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존재들 제가 영적인 어떤 우선순위라 할까요? 영적 가치라 할까요? 영적 크기 제 주관적인 것인데 저보다 교회가 훨씬 큽니다.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보다 교회가 큰 거예요. 아멘 인정하든 안 하든 이거는 나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런다고 해서 이게 뒤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원칙이에요. 우리보다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교회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교회가 서는 거예요. 교회 위에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기초에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건 분리하니까 그렇지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잖아요.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보다 하나님이 큰 존재인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죠. 최종 목적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교회가 교회보다 말씀이 말씀보다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버리면 우리는 엉망진창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교회와 어떤 목회자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 사이에 입장해서 볼 때 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 종류의 교인들이 있어요. 한번 분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잊어버렸던 걸 다시 찾아야 되고 깨닫지 못했던 걸 각성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 그러면서 돌이켜야 됩니다. 자, 첫째는 교회를 다녀주는 자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건 비극이죠. 그 교회는 힘을 못 써요. 교회를 다녀준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녀줘. 30년 동안 교회를 다녀줘. 그다음에 교회를 막 바꾸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자기 입맛대로. 이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말은 옳은 소리로 해요. 그럴 듯 해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꾸려다가 멸망길로 갑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바꾸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교회를 더 나가서 파괴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요새 언론 제가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어떤 단체들 무슨 나무 있어요? 무슨 나무? 또 고발하니까 일단 무슨 나무라고 할까요? 무슨 나무 김아무개 이 사람이 먹혜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교회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자들이 교회와 상관없었던 자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교회를 아는 자들이 그래요. 목사들이 교회를 파괴해버려요. 모태신앙들이 교회를 깨버려요. 니체, 스탈린, 다윈, 찰스다인 이 사람들이 교회의 심대한 신앙에 타격을 줬던 존재들이거든요. 공산주의 만들었죠. 그 다음에 신은 죽었다. 니체가 그랬죠. 찰스다인은 진화론을 주장했죠. 이들이 다 기독교적 배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김일성도 마찬가지. 공산주의 사상이 공산, 함께 생산하고 함께 먹는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이게 초대교회를 기원으로 만들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진리가 없는, 하나님이 떠난 종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입맛대로 지배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해요. 입으로는 교회가 자기 전부라고 해요. 그런데 교회와서 휘젓고 다니면서 교회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면 교회 왕초야. 교회 가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고 그 사람이 보여.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다녀봤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목사든 어떤 장로그룹이든 유력한 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깨버려야 됩니다. 이런 교회는 주님께서 그냥 두질 않아요. 반면에 교회를 눈물 흘리며 근심하며 가슴 아파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해.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든 세우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말을 잠잠하게 만들고 무슨 일이 닥치면 덮으려고 하고 알아, 알지만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지키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자. 다 잠을 자는데 홀로 철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지키는 거야. 요즘에 교회들이 철회하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또 영상으로 전환되면서 새벽 기도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지키려는 자가 있다고 해요. 그런 자리를. 심지어는 주의의 종이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철회하기도를 애초부터 안 하고 와가지고 나는 못한다. 무슨 부임해가지고. 막 그런 경우. 그러면 말도 못하고 말하면 대적할 것 같고. 그러니까 유아실에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눈물로 철회를 지켜내는 교회가 있어요. 이분들이 누구냐.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 결국은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들으셔요.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셔요. 문제는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죠. 이처럼 교회를 지키는 자가 있다. 그리고 교회를 아끼는 자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아끼요.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내 집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 어떤 내게 속한 것보다 더 교회의 문제라며 매달리는 사람. 내 집에 가면 비가 새도 교회가 비 새는 건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 문제는 옛날에는 이런 성로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현대화가 물결에 물려가지고 흐르는지 그런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막아요. 자기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누가 요새 그렇게 믿냐는 식으로 빈잔을 주고 마치 교회를 실용화된 어떤 교회를 이렇게 효과적이고 능력적인 그런 집단과 그런 구조로 만들어가는 것이 진보적이고 이 시대에 맞는 똑똑한 사람처럼 그런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되어버렸어요. 묻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모르지 않습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지금 교회를 못 떠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이기에 우리는 교회가 짓밟히면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잠을 못 이루고 과연 교회라는 존재는 무엇이기에 우리가 교회가 부흥이 되면 덩달아 기뻐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도대체 무엇이기에 교회는 우리와 이렇게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는 걸까요? 똑똑한 사람, 못난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교회를 다니는 정상적인 크리스토인이라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교회가 전부고 교회가 마치 월급도 안 주는 것이고 마치 교회가 대단한 혜택도 주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교회가 그러면 가슴 아파하고 가슴이 저려오고 교회를 못 떠나면서 그렇게 전전전하고 다니는 거냐 말이에요. 교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교회 아픔을 간직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교회를 못 떠나고 교회를 지키면서 감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는 뭐예요? 첫째로 교회는 크리스토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방지게 교회를 자기가 세운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몇 개 세웠다고 떠벌리고 다녀요. 틀렸어요. 그 말하는 본새가 벌써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이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세운 것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교회를 내가 개척했다고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사람이 개척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개척한 거예요. 작은 교회는 자기가 십일 줄 안 하면 교회가 망한데 어디서 그런 소리 하고 다닙니까? 어디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루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누가? 내가? 지금 나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주님의 교회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유명해지고 부흥하니까 많은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생겼어요. 일산에도 있어요. 일산 주님의 교회도 있다고. 전국적으로 있어요. 건방인 표현이지만 제가 볼 때 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의 교회 다 주님의 교회이지. 우리는 뭐 주님의 교회 아니요? 이름만 그렇게 안 붙이는 것이지? 다 주님의 교회이지. 이 나라 6만 개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 지금 전 세계 흩어져서 세워진 모든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야. 주님의 교회. 우리가 다 인간이지. 저 사람만 인간이야.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이 사람이지. 나 사람이야. 누가 사람 아니래? 너만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야. 너는 인간이잖아. 나는 사람이고. 말이 됩니까? 인간이 사람이지.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야. 니네 교회만 주님의 교회야? 우리 교회도 주님의 교회이지.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야. 그런데 한편으로 그 목사님이 왜 주님의 교회라고 세웠을까? 이름을 지었을까? 당신이 볼 때 그 이름이 아픈 이름이 나는 아픈 이름이라고 본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너무 없어. 이 땅에 사람의 교회는 많은데 주님의 교회가 너무 적으니까 이 목사님이 어디 가면 주님의 교회라고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주님의 교회. 아무튼 교회는 주님이 세웠어요.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교회는 강하고 어떤 교회는 함부로 못하는 교회가 있고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부흥하는 교회, 뜨거운 교회, 강력한 교회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교회, 유력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 여기 와서는 까불면 안 될 것 같아. 그거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관계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왕초가 되고 싶어서 연약한 교회 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석은 몰라.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장로 되려고 작은 교회 가면 여기 저는 맨날 있어봐야 장로가 못 된대. 이 교회를 앞으로 10년 다녀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보니까 앞으로 한 10년은 다녀야 장로 될 것 같아. 에이, 가자. 다른 교회 가면 3년 되면 장로가 될 것 같아. 작은 공동체 가서 열심히 하면. 그럴 분은 많지 않겠지. 그런데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교회의 권위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교회가. 슬픈 이야기지만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물건 자체의 가치가 있기도 하지만 그것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지난번에 제가 지방의 목포 쪽에 가서 문중경 전도사님 거기를 쭉 돌았거든요. 우리가 신안으로 해서 지방 성지술래를 몇 번 목사님으로 하느라고 비웠는데 거기 갔더니 쭉 돌았어요. 순교자들 몇십 명 동시에 죽은 일제시대에 어떻게 죽였냐면요. 그것이 다 있더라고요. 어떻게 죽였냐면 이 순교자들을 그 이름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합장을 했어. 묘지에다가. 묘지를 만들어놨어. 그 동산에. 그래서 나는 순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 바닷가에서 순교하셨더만요. 그런데 죽을 줄 알고 갔어요. 말렸는데 말렸는데 가면 죽는다고 말렸는데 이분이 성로들을 그냥 두고 올 수 없다고 들어갔어요. 다시. 섬으로 들어가셔서 바닷가에 질질질 끌려가가지고 북한 공산당들한테 죽창에 찔려 죽었어요. 죽창에 찔려 들어가셨는데 이분이 교인들하고 함께 바닷가에 이렇게 끌려 나와가지고 순교할 때에 이분이 부탁을 했어요. 다 풀어주라. 나만 이렇게 죽여도 좋으니 우리 성로들은 그냥 풀어주라. 우리 성로들이 무슨 죄가 있냐. 그랬더니 북한 공산당이 2년은 시암탉이다 그랬어요. 시암탉 알죠. 닭의 알을 낳는 닭이다. 이게 원흉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예수쟁이들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암탉이구만. 그리고는 나와라 해가지고 죽창으로 찔렸어요. 그래도 죽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총을 쏘고 죽창을 찔러가지고 현장에서 죽었는데 그리고 이제 흩어졌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시체를 수습을 못해. 그런데 뜨거운 때약볕에 바닷가에 방치돼가지고 파리 지나버렸어요. 파리를. 그러니까 사정해가지고 이분은 시신을 수습하라고 했더니 바닷물에 찔고 햇볕에 찔러가지고 시커메게 시체가 된 거예요. 그분을 수습해가지고 이제 매장을 해놓은 묘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기념관에 가니까 이렇게 기념식수라는 게 있더만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또 어떤 총회장이 와서 이렇게 심은 나무가 있더라고요. 어디 구청이나 시청에 가면 대통령이 와서 심은 기념식수.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가 자체가 비싼 게 아닙니다. 어떤 나무는 평범한 소나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딱 비석이 세워져 있어. 몇 년 몇 올 암흑의 대통령이 와서 이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기념식수. 방문한 기념으로. 그래서 그 나무를 못 건드는 거예요. 그 나무보다 좋은 나무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더 비싼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가치를 못 뛰어넘어요. 여러분 군수도 기념식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도지사도 기념식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대통령이 기념식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못 구해가지고 군수나 도지사가 심은 나무보다 더 싼 나무를 심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이 나무 자체가 크냐 작냐 어떤 수종이냐가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친히 이 나무를 가져다가 심고 다녀갔냐 이것에 따라서 그 나무의 가치는 매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화려하니 어찌니 몇 천억짜리 교회가 있니 어찌니 이런 비판들도 하지만 여러분 그 건물보다 훨씬 가치 나는 건물들이 이 나라는 수두룩합니다. 63빌딩 강남의 롯데월드 2차 여러분 수조가 들어간 건물이에요. 수조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수조 수십조의 건물보다 미국에 가면 쟁쟁한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재벌들이 소유한 엄청난 건물 갑으로 매길 수도 없는 건물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건물들을 주목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 가도 아무리 좋은 집 있으면 뭐해 내 집이 제일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백 층짜리 빌딩이 뭐가 중요합니까? 한번 갔다 오면 그만이지 내가 머물고 있는 한 칸 방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내 방이 어지러워지는 못 견디는 거예요. 내 방이 비세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웃집 비세는 거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러면 주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라면 이 땅에 주님이 볼 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가치와 권위는 크다 작다 오래됐다 누가 목회한다 얼마나 모인다 어디에 있다 이게 아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의 유인한 권위는 주님이 세웠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웠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우리 옆에 개척교회 지하에 있습니다. 곰팡이 필수 있습니다. 요새 더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가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지가 쓸고 다니고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주님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지만 그 교회는 이 땅의 어떤 공동체 어떤 건물 어떤 화려한 백화점보다 주님이 주목하고 있는 재단이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을 세웠습니까? 제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다. 이거 교회의 정의 내리는 거예요. 자 입버른처럼 우리가 맨날 그래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다 아멘해요. 우리나라 6만개 교회에 제가 만약에 집회를 가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전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 답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며. 그런데 왜 객들이 와서 까불어? 왜 함부로 주인 앞에서 까부냐 이 말이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두 번째 교회의 가치와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교회는 크리스도의 몸이에요. 달리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에 보실랍니까? 23절 볼까요? 23절 한번 읽어봐요. 아까 읽었으니까 다시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모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게 신학적 말이에요. 사실은 신학이고 뭐고를 떠나서 나는 잘 모르겠어. 무시해서 그런데 배우기는 배웠는데 저는 그걸 다 설명할 길은 없고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자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야. 여기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어쩌냐 저쩌냐 그럴 필요 없고 그냥 교회는 크리스도의 몸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꼬꾸라져서 회심합니다. 다메색 도상에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사울은 황당한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소리만 들리는 이분이 크리스도였어요. 예수님 주여 누구시니까 본능적으로 주님이라고 해버렸어요. 너무 큰 무서운 분이니까 주님 의미도 모르고 장차 자기 주님이 될 분인데 주님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아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황당한 거예요. 사울은 아니 예수님을 봤어야 핍박을 하지. 자기가 핍박하고 돌아다닐 때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버린 다음이에요. 본격적으로 성경에 볼 때 그런데 핍박도 하지 않은 분이 나타나와서 핍박이라고 하니까 억울할 법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영문도 모르고 그리고 앞이 눈이 가려버렸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언제 내가 핍박했습니까? 그렇게 묻지도 못해. 왜냐? 바울이 무서워서. 그리고 바울은 그 말의 의미를 순간 깨달았을 것 내가 예수를 핍박했구나. 그건 무슨 뜻일까? 두 분 사이에 교감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날도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중이었던 거예요. 공문을 받아가지고 모여있는 그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행위를 뭐라고 말을 했느냐. 나를 핍박하는 거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때리면 여러분을 때리는 거예요. 몸 따로 영미 몸이 뭐 중요해? 영혼이 중요하지? 나 영혼은 안 맞았잖아? 그렇게 생각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나갈 때 욕을 하면 내 몸이 욕먹었지? 내가 욕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바보는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몸이 나여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면 교회를 핍박하는 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다. 몸 따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몸일 뿐만 아니라 이 표현도 부족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몸이라는 교회라는 말도 맞지만 이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 하나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야. 교회가 몸이라고 친다면 이것도 비난해요. 배웠던 사람들이 뭐 어쩐다 저쩐다.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나는 교회주의자니까. 왜냐? 현실적으로 교회를 초월해서는 예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교회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림하셔서 최종적 교회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이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세웠고 주님이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가 마음에 들면 그가 하는 행동 모두가 좋아 보이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귀하고 같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뒷꼭지만 봐도 이뻐. 내 새끼는. 그래야 안 그래.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별로 안 이쁘라고 이야기해. 내 새끼 말고 일반적 개념으로 내 새끼. 내 새끼 아니야. 내 새끼는 이쁘니까.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내 새끼. 입 벌리고 코 골고 침 흘리고 있어도 이뻐. 그렇죠? 그래서 지 새끼는 고슴도치도 이쁘다. 그러잖아. 찔러대는 고슴도치도 이쁘대. 조상들의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 이쁜 짓을 해서 이쁜 게 아니고 내 새끼니까 무조건 이쁜 거야.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열정의 사내가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 갈 때까지 여자아이를 좋아서 쫓아다니는 애가 있었어. 그래서 결혼을 했냐? 못했어요. 멍청한 놈이. 유명했습니다. 내 기억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 애는 그 여자아이를 사모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농사를 지어줬습니다. 지 집 농사 안 짓고 자기도 가서 보리를 베야 되고 벼도 베야 되고 타장도 해야 되는데 장차 지 처갓집이 된다고 그 집에 가서 초등학교 때부터 5학년 때부터 그 집 농사 지어줬어요. 왜 그럴까? 그 어른이 좋아서 아니 그 여자아이가 흥모되니까 그 집이 다 좋은 거 그 집 농사도 좋아. 그 집 벼도 좋아. 여러분 주님이 좋은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경애하는데 교회는 싫다? 나는 저 사람은 좋은데 저 사람 몸뚱아리는 보기 싫다? 말이 되는 소리요? 억지 부리지 말아라. 정상적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아픔 중에 사랑할 수 밖에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눈물이 나고 좋으면 좋은 대로 자랑하고 싶고 아프면 아픈대로 그걸 가슴에 묶고 그것이 정상적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달리 사랑할 게 없어. 주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주님의 몸뚱아리인 교회가 보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아침마다 길러먹는 우물물에다가 침뱉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자기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놈이 있어. 똥통이래. 그럼 학교를 다니지 말든지 지가 다니는 학교는 똥통 똥통 학교래. 똥통 학교 역시 그런 말 안 쓰죠. 우리 때는 많이 썼어. 그렇죠? 어디서 그런 말을 했는지 내가 다니는 학교는 똥통 학교래. 아침에 학교 둥교하면서 이 똥똥 학교 똥똥 학교 그래. 똥똥 학교를 왜 다녀.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서 욕을 해. 그럼 교회를 가지마. 자기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 회사에서 녹을 먹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 그런데 이놈의 회사는 망해버려야 된대. 그런 사람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이 회사 망해버려야 된대. 점심때 밥먹으러 가지고 동료들하고 맨날 흉만 봐. 이 회사는 이래서 틀렸고 우리 사장은 이래서 틀렸고 이 회사는 이래서 비전이 없고 이 회사는 미래가 없고 그런 곳도 돌아와가지고 또 일하는 척해. 앞뒤가 안 맞는지 좀 하지 말아라.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녹으라고 다녀. 틀렸대. 그거 틀린 교회를 뭐하러 다녀. 우리 교회는 큰일 났대. 큰일 날 교회를 뭐하러 다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주님을 믿는데 그런데 교회를 깨버리려고 그래요. 지금 언론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그런 단체들 개인들 이들이요 교회를 막 세운다고 그래요. 교회를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를 깨우고 있어. 교회를 깨우고 있어.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노아의 두째 아들 함이 왜 저주받았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가서 까발려버렸어요. 술을 먹고 포도 뒤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난 채 낮잠을 자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원인 제공을 노아가 했는데 참 인상 깊은 것은 저주는 함이 받아버렸어요. 희한하지요. 억울할 법 하지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하나님이 정의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 원리를 알았어요. 사울루항 자기가 얼마든지 제거해버릴 수 있어요. 명분도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그랬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다윗이 복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술술을 써서 그런 게 아닌데 순전하게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에 따라 순종을 했는데 그 결과로 복을 누가 받았느냐 다윗이 받아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은요 완전히 당신께 속한 것은 철저히 당신이 심판하고 관리하고 책임져요. 그 예가 있는데 많은 예가 있는데 성경에 모세를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했어. 그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징계받았습니다. 무슨 징계받은지 아세요?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가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방해에서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말려서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누가 못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버렸어요. 뭐냐? 기력이 새하지 않았고 눈도 어두워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버렸어요. 그리고 쓸쓸하게 홀로 누보산에서 가난한 땅을 보고 죽었어요. 저주스러운 죽음은 아닌데 그래서 그의 시체를 지금도 못 찾아요. 왜? 홀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한 배려하심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의 시체를 가난한 땅에 갖고 들어가면 그는 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못 가게 막아버린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들이 시체를 못 찾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고 외로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 받았죠. 하나님 품에 갔으니까 그건 별개인데 모세가 왜 징계를 받았는지 아시죠? 반석을 치라 반석을 명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처벌했어 혈기부려가지고 두 번 처벌했어 트집잡아서 징계부려 너는 못 들어가 이게 징계예요. 하나님이 선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할 때가 1445년 입니다. 라음셋에서 출발할 때 나올 때 그때 광야에 왔을 때 방해했던 족속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용서를 안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냐면 그 방해했던 세대는 이미 죽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무려 370년 가까이 지난 후에 400년 가까이까지 그것을 딱 주님의 마음에 갖고 있다가 그의 후대에게 응분의 벌을 내려버려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울왕 때의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암말렉을 쳐버려라. 그런데 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치냐? 가축까지 다 죽여버려라.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가축, 사람, 어린아이 전부 없애버려라.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그렇게 없애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이야 뒤끝장렬이야. 그런데 그들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 후 선조가 그랬지. 그런데 400년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복수해버리는 거야. 왜냐? 내 백성을 건드렸다. 이스라엘은 내가 심판해도 내가 해. 네가 뭔데 나서서 내 백성을 대적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이만큼 철저히 보호하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의 가치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는 비교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신념만 지키면 됐지만 오늘날의 교회는요. 영혼을 구원하여 주워 담는 곳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세울 때 음명하신 것처럼 이 지상에서 영적 전투를 해서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곳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비슷한 말씀도 많이 들었겠지만 이 코로나 시국 이 엄중한 시국에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하나님에서 온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여겨지는 시점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나눌게요. 그럼 우리는 교회를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거예요. 다 좋다. 다 옳은 말이고 우리가 다 부정할 수 없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다.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것이에요. 아셨어요? 하늘에서 주기도문에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만들어지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만약에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훈련받았습니까? 어디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습니까? 도대체 교회밖에 더 있나요?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유일한 곳이다. 이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갔다. 그러면 그 교회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50% 이상이 30명 이하의 교회라고 걱정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는 30명 이하든 10명 이하든 중요한 게 아니야. 30명 이하라도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고 그곳에서 30명의 영혼 중에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주님 앞에 거듭나 변화된다면 이 세상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교회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소중해. 모든 교회는 위대해. 모든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셔. 할렐루야! 싸우는 교회도 있죠. 도톰한 교회도 있죠. 주님이 울고 계셔. 속속이는 자식도 내 자식이야. 으르렁거린 자식도 내 자식이야. 짐당한 자식 또 내 자식이야. 심지어는요. 그 자식이 더 아파. 그 자식을 더 못 잊어. 싸우고 있는 교회. 흔들리고 있는 교회.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교회. 주님이 못 잊어요. 주님이 더 꽉 붙잡고 계시오. 이 주님의 심정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겉으로는 크게 휘둘리는 게 없잖아요. 흔들리는 게 없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를 주셨어. 그러면 이건 우리 보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 에너지와 이 힘을 바탕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장성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놀리고 주님께 자랑을 하고 그렇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대견스러워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픈 교회가 있어. 연약한 교회가 있어. 그러면 주님이 그 교회로 꽉 잡고 울고 계셔. 아셨어요? 우리가 인사하면 어 왔냐 그래 버려. 그냥 건성건성 왔냐 믿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연약한 교회는 꽉 자꾸 눈을 못 띄어. 못 띄어. 이게 부모처럼. 왜? 주님이 세웠으니까. 주님이 낳았으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그 피 흘림 가운데 피 흘림의 대가로 피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교회가 안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우신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왜냐 교회가 증거할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령의 오심으로. 자 우린 이제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첫째 말할 것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라. 계획하는 것도 좋아요. 바꾸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교회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어디 이사를 가게 됐다. 시골에. 그런데 교회니까 가야 유리창도 깨져 있고 아이고 안심하다. 그렇게 보지 말아 말이야. 그냥 그대로. 야 이 교회는 그렇구나. 주님 여기도 주님이 계시죠.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요. 갑자기 주일날 여행을 가게 됐다. 급한 출장을 가서 어디를 갔다. 갔더니 썰렁해. 몇 사람이 없어. 주님 그래도 이 영혼들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그러면서 헌금을 하고 감사하고 목사님을 이루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오는 그거 그것이 득 앉아가지고 어떻게 아이고 이게 틀렸구만 어찌 교회를 이렇게 안심하게 했대. 저 목사 설교하는 거 좀 보소. 벌써 들려먹은 거예요. 주님의 영이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이 귀하니까. 알렐루야 그거지요. 에베스 5장 25절 말씀 볼랍니까?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의 주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는 게 주제예요. 그런데 빗대가지고 어느 정도로 빗댔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냐.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런 표현도 있죠. 네 몸을 사랑하듯이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스 5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너는 네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빗대서 말한 것인데 자 무슨 말이냐. 오늘 날씨 어때 그렇게 말하니까 오늘 추워 죽을 것 같아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추워 죽을 것 같아 그랬어. 그건 죽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 정도로 죽다 그런 말이지 죽을 날씨는 아니에요. 즉 내가 아무리 내 아내를 사랑한다 해도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내가 아무리 내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들 그리스도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는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 따라가요. 그런데 비유를 거기다가 들어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그런 뜻입니다.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것이 교회다. 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냐. 교회를 사랑해야 그 교회 안에 드나들고 머무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해야 돼요. 무조건 사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해. 아멘. 이 습관을 확 들이세요.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 때 은혜를 받아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가 슬슬 불려나갑니까? 두 번째 교회를 위해 기도해라.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공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하니까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수없는 공격이 있습니다. 동서남부 위아래 밤낮으로 계속 교회를 공격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건 곧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냐?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존재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하지 않아. 여러분 교회가 단단해야 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해야 내 영혼이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내가 다니는 일터가 단단해야 내가 좋은 거예요. 직장이 흔들려서 좋을 게 하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한 거예요. 나는 좋아. 나는 괜찮대. 그런데 집에 가면 난리야. 에이 나와버린대. 복잡하니까. 자기 신경쓰기 집에 안 들어가버린대. 이게 될 일이야? 안 되잖아요. 하나라니까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보다 소중하다. 그것이 지혜로운 기도라는 걸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금식을 작정하고 시간을 작정해서 백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올 연말까지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연말연시 코로나 성전 그 밖의 많은 차별금지법 그 외에 교회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가는 길은 힘들지만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는 길은 거칠지만 우리는 승리의 멸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교회를 위해 수고해라 첫째 사랑하라 기도하라 수고해라 실제적 수고 사랑하면 뭐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그렇죠? 립서비스만 하면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지기 때문에 권리를 가졌으면 의무를 다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삶을 증명으로 나타내야 돼요. 죽게 받았으면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교회를 통해서 은내를 받았다면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땀 흘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국방의 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결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세금을 내는 거야. 그렇죠? 권리와 의무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리게 되었다면 자녀된 의무를 다해라. 그건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아껴야 돼요. 아껴야 돼요. 골로서서 1장 2사절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나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게 내리 사랑이라 이렇듯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그 고난 그리스도께서 못다한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더 많은 수고를 하시고 가셔야 했는데 그 사명을 나한테 맡기고 갔다. 그런데 그 고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시고 간 십자가의 고난을 어디다가 쏟을까 생각해 보니 다른 곳이 없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빕박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욕을 먹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아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실질적 수고. 어느 목사님이 어릴 적에 옛날에 시골교회 흙지붕으로 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비가 장대같이 맨날 며칠을 왔어요. 그런데 잠이 안아 이 소년이 왜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집도 비가 새 볕집으로 진집이 초가집이 그래서 교회를 쫓아갔어요. 밤중에 잠이 안오고 걱정이 돼가지고 가서 예배당에 이렇게 무릎을 벗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배당 가운데 물이 뚝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흙지붕인데 벼루 얼기설기해가지고 흙을 덮어가지고 했는데 비가 맨날 며칠 와버리니까 이 흙지붕이 녹아져버린 거예요. 녹아져가지고 이만큼 공중에 보니까 물이 흙과 함께 뚝 뚝 떨어지는데 점점 많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흙이 녹아내려져가지고 그래서 어찌 해볼 수도 없고 밤에 누구한테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소년이 두 손으로 그 흙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두 손으로. 그런데 이게 점점 많아져요. 매트 내려놓고 또 바치고 또 바치고 바친다고 될 게 이게 그런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울면서 손으로 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계가 왔어요. 점점점 흙이 많이 쏟아져요. 점점점 구멍이 커지고 있어. 그래서 이 소년이 어떻게 했냐. 울면서 엎드렸어요. 등으로 흙을 바쳤어요. 등으로. 그랬더니 등에 흙이 숙이 쌓이고 자기 몸은 피로 범벅이 되버렸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그 눈물을 밤새껏 막고 울면서 등으로 흙을 바치고 주님께 죄송했어. 주님의 집이 구멍이 나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이 지경이 되니까 어른들 누구도 와보지 않았는데 이 소년이 새벽기도 올 때까지 울면서 거기서 흙돔벅에 대해서 지키고 있더래요. 이 사람이 나중에 주의 종이 됐어요. 이 사람이 결론 오늘날 교회를 우습게 하는 풍토들이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사탄의 가르침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교회를 우습게 하는 풍토들이 현대의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의 목사니까 이런 말을 한다고 절대 착각하지 말고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 내가 평신도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만 제가 평신도라면 정말 교회를 더 사랑했을 것 같아요. 사심 없이 내가 평신도라면 후회함이 없이 교회를 사랑할 것 같아요. 저는 신화하기 전에 교회에 미쳐버린 사람이었어요. 신학도 하기 전에 교회는 나의 전부였어요. 교회는 나의 모든 것이었어요. 육신의 부모, 육신의 형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교회와 주의 종이 나의 전부였어요. 전부. 저는 그거 하나는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아까 내가 설교 내려오면서도 혼자 문득 그 생각을 했어.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도 없다. 그리고 낡았다. 그렇다.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나는 우리 교회처럼 따뜻한 데가 없다. 지하에서 좋고 내방이 좋고 유치부실이 좋고 나는 다 좋다. 화장실도 좋아. 식당도 좋아.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또 하나의 성전을 주셨는데 거기도 가면 좋을 거야. 왜냐? 주님이 세운 교회니까. 다 좋아. 주님의 교회는 다 좋아. 다 좋아. 요셉 케이보라는 사람은 과거에 공산 러시아 소련의 위성국가였던 체코 슬로베키아 거기 통치하에 있을 때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적에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그의 모친이 독실한 크리찬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믿음 생활을 잘 했습니다. 어릴 때 그는 주일 아침이면 세 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두 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세 시간 열차 타고 가서 두 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면 저 오후에 저녁에 예배를 떠들이기 하여 공원에 나가가지고 정심을 먹어요. 싸간 도시락을 가지고 그리고 정심을 먹은 후에 다시 두 시간 삼십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주일날 세 시간 열차 타고 가서 정심 먹고 다섯 시간을 예배에 투자하고 세 시간 열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세월을 계속했어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한 눈물 교회를 위한 수고 교회를 위한 땀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후대가 형통하길 원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 기업과 정치인 경제 종교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소위 그런 분들 모두 그런 분들의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부모님의 교회의 사랑 그리고 부모님의 교회를 향한 눈물 그것이 그 후대에 흘러흘러서 그 상을 받는 것입니다. 기여하시오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교회를 향한 헌신은 주님이 저버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성령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주역이 되서는 안된다. 이거 명심하고 앞으로 마지막 때 원수음하기가 이 땅의 교회를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흔들어대고 뒤흔들때 우리가 여동하지 말고 크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굳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우리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위해서 잘못된 생각 우리가 만만하고 쉽게 생각하는 생각 우리보다 교회가 커야 은혜를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보다 교회가 큰 전자로 여겨질 때 그분께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야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나보다 작은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교회 위에 내가 서있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건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절대 헛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주여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사랑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 하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부르고 강하게 이 마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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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요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의 이 이 교회의 가치를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는 한수도 없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곳에는 지하에서 어떤 곳에는 모인 두세 산에 모이는 양에서 어떤 곳에는 거대한 성적 어떤 곳에는 저 산 속에 어떤 곳에는 저 바다 위에 어떤 곳에는 저 굴 속에 저 국력당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저 러시아 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저 중국 땅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저 이슬람 교회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없어진 적이 없고 주님이 세운 교회를 절대로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토의 못된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워주십시오. 크리스토의 못된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면 이 땅의 교회를 방해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며 교회를 쓰러뜨리고 어떤 세력도 결코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의에서요 주님이 사오신 교회를 방구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보존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흥한하게 하여 주어서서 그리하실 주님을 잔양합니다. 영광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가 이렇쿵저렇쿵 말이 많아도 우리가 어디에서 물들었는지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보고 마치 필요 없어야 할 사라져야 할 존재처럼 세상 사람들은 몰래서 그렇다지지만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조차도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내가 이러고도 교회를 꼭 다녀야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의 메인바대고 속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분명히 기여하게 하소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를 위해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후대가 걸치감을 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의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만난 그 사랑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교회를 생각하면 설레임이 있고 교회를 생각하면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과 열정을 영원히 우리에게서 빼앗지 마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지금 기도하실 때 주님 하느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소망 끊어져도 교회를 통해 주시니 그 하늘의 소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지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우리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주여 주여 십자가의 의총으로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능을 살리는 불의 교회에 대가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 우리의 교회 오직 교회가 대가여 주시옵소서 주문세주 세목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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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희망을 다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영혼 안에 불러타옵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땅의 은하 희망 오직 소망 주여 교회의 주여 주여 십자가의 대가 아직도 교회를 일으킵니다. 주님 교회의 성령입니다. 오직 교회의 오직 성령 오직 요일한 십자가 우리 아버지 생명의 교회의 깃잡은 교회는 나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도의 기회를 복귄 우리의 삶같은 우리도 주의 동생 오늘 위자로의 우리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활력이 오하라 주여 땅부터 가봐라 주여 우리 아버지 피가 흐릅니다. 지금도 물러납니다. 주여 주여 이 세대 축복 다운 사상 이 세대 다운 사상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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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